혈료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혈료가 아닌 경우도 꽤 많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여자분들 생리혈이라든지 다른 걸로 인해서 혈료를 착각하고 비타민C라든지 비트 같은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들 먹고 소변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혈료라고 오해이 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비뇨예약 정보를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볼륨한 비뇨예약과 잠실점 이종원장입니다 혈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자세하게 핵심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료라고 하면 소변에서 피가 나온 거죠 크게는 눈으로 보이는 빨간색 아니면 분홍빛 이런 유관적인 혈료가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소변검사에서 적혈구가 피세포거든요 그게 정상보다 많이 검출됐다 하는 검사상의 혈료 우선 유관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병원을 모시는 게 좀 더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병이 조금 더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검사상의 혈료도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도 또 나온다고 하면은 꼭 비뇨예약과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소변검사도 하고 근데 이제 소변검사로 나오는 결과는 충분히 차분 소변이 정확도가 높아져요 검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오류 비슷하게 혈료가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혈료 나올 때 어느 병원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보통 신장내과를 하거나 아니면 비뇨예약과에 오시는 경우가 있죠 소변이 시작되는 곳은 신장부터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이렇게 이제 소변이 나오는 길이 이제 요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신장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장내과를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이후의 문제인 경우에는 비뇨예과로 오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어디든지 이제 병원을 가는 거는 사실은 검사를 진행을 하고선 필요한 과로 다시 또 가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고요 신장에서는 이제 우선 우리의 사구체라고 하는 것이 피를 소변으로 여과하는 그런 단위를 말하는데요 사구체에 문제가 있을 때 혈료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그냥 혈료만 나오지 않고 단백료도 같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에서 피가 걸러져서 여러 가지를 다시 재흡수하고 노폐물을 분비를 하는데 사실 단백질은 다시 재흡수가 돼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소변에서 근데 그 소변에서 단백질이 같이 검출되는 게 단백료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혈료뿐 아니라 단백료도 같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신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과에서는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제 방광에 염증이 생길 때 출혈성 방광염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요로결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무서워할 수 있는 종양 요로계통의 암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뇨기적인 문제는 아닌데 과도한 운동을 한다거나 과로를 한다거나 좀 피로할 때 혈료가 나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해요 엑스레이로 찍는다거나 CT를 찍는다거나 방광내시경을 본다거나 초음파를 본다거나 하는데 이렇게 검사를 다 해도 한 15% 정도라는 통계가 있는데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거는 큰 병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사실 소변이 내려오는 길쪽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출혈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요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혈료의 일부 원인인 제일 무서워하는 종양 종양의 경우에는 사실은 비율이 조금 과도하게 알려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종합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그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암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 같은 계원가에 있는 입장에서는 혈료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혈료가 아닌 경우도 꽤 많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여자분들 생리 혈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입구 쪽에 다른 걸로 인해서 혈료로 착각하고 비타민C라든지 비트 같은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들 먹고 소변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혈료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우선은 다른 원인 중에서는 방광염 이런 염증성 질환인 경우에는 사실 항생제, 소염제 이런 거 보면 치료가 간단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요로결서 신장에서 돌이 생긴 이후로 신장에 있을 때도 피가 날 수 있고 아니면 내려오는 길에 어디가 걸린다거나 했을 때도 피가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작으면 자연 배출된다거나 아니면 큰 경우에는 좀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로 해결이 가능한 병이니까 혈료의 원인을 발견해서 혈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종양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40대 미만 이전에 젊은 분들은 종양으로 나오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근데 40대 이상 특히 50대, 60대 나이가 더 들수록 암의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50,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오면 조금 더 암이라든지 이런 쪽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진행하고 좀 더 주의깊게 보긴 합니다 암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발견되면 대부분 방광에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로 떼내기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신장에 있는 경우에도 신장도 요즘은 조기 발견되는 경우에는 암을 절제해 놓고 나면 완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혈료 나온다고 괜히 걱정하시고 인터넷 검색만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고 혈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애매해서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비뇨의학과에 오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혈료가 있어도 치료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지 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는 경우나 아니면 병이 진행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서 적절한 검사나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혈료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핵심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